홈페이지 앱관리, 전문인력이 해야 할까요? 아니요, 청년에서 전문인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교회 홈페이지 다 같은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CTS에서 하면 다르지요. 제작비가 비싸지 않나요? 가격은 다운, 퀄리티와 신뢰도는 업.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하나요? 맞게만 주세요. 최적의 라이브 방송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교회 홈페이지, 교회 앱, 주보 앱, CTS 서비스 제작과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지로드 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.